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바로 한번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앉아서 하는거야 준비됐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제 끝나가지고 거친숨까지 거친숨까지 이게 진짜 뜨거워요 근데 진짜 뜨겁다고요? 근데 끝나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실 아이돌숨이잖아요 아이돌숨을 코로만 쉬어요 그리고 항소코낌 그게 바로 아이돌숨이었군요 마지막 너무 좋아 아이돌숨 쉬세요 아이돌숨 저희 댄스선생님께서 항상 엔딩에 아이돌숨과 아이돌 눈빛이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참선생님이네요 혹시 이거 나도 해볼 수 있다 지원자 있나요? 제가 또 계현씨랑 민찬씨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 아 예 아니 열정 엄청 넘치는데 오늘따라 열정적이네 자 그럼 음악 들을까요? 열정 열정 패션 드럽드 비트 드럽드 비트 워우 2급 콧김까지 해 아 콧김까지 아 명매 여기 있는 사람은 코끼링까지 해야겠네요 코끼링 알겠어요 이제는 또 이제 DJ버전도 해달라고요 배웠죠? 어떤거 하실래요? 저 코끼링 할게요 영수씨는 코끼링을 담당하시고 저는 뭘 담당한다고 해야하죠? 눈빛을 담당하고 코끼링을 담당하고 형은 눈빛 남코끼링 눈과 코가 되가지고 눈과 코가 하나가 되어봅시다 제 뒤로 오세요 사이가 좋아보이네요 네네 자 그럼 코끼링까지 들리셨나요? 안들렸어요? 영재씨 열심히 아이돌을 했거든요 코끼링 아 좋습니다 코끼링 좋아요